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89-01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21일 오후 2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은 이제 무선 충전과 자율주행 사업에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전자부품 사업과 전자용 공업용 케미칼 생산 및 시각을 하는 화학사업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지금 무선 충전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가장 큰 곳으로 나오는데 점점 무선 자율주행 사업의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캠트로닉스의 재무재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재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17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18년도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19년도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년도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약간 영업이익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약 50%가량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그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UTG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UTG라고 하는 것은 울트라 씬글라스로서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Z2 핸드폰의 디스플레이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UTG 관련 협력사를 삼성전자에서 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캠트로닉스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삼성과 지금 협력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지금 캠트로닉스하고는 높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 간에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사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요. 그런 면을 따져봤을 때는 아마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의 UTG 협력사로 뽑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UTG 협력사로 캠트로닉스가 뽑히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 1%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다소 강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선인 28,100원대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일도 계속 하락을 유지한다면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228,000원대의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지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지수는 다소 약간 소폭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보압 아니면 약간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며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로는요.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이유는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경기부양책이나 코로나 대책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백신 공급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이 상승해서 그만큼 지수 또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점점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만큼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약 3달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단 한 차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빼고는 모든 대통령이 임기하고 나서는 3개월 동안 계속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월간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염려스러운 점은요. 3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된다면 조정은 불가할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월 중순부터 아마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조정이 왔을 때 조정이 왔을 때 그 깊이가 얼마 정도 될지 그리고 기간이 얼마 정도 길어질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조정장이 왔을 때 캠트로닉스는 주가는 얼마나 잘 버텨줄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캠트로닉스에 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캠트로닉스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으며 실시간 리딩은 이제 미국 증시 시왕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번주 목요일에는 KLN 그리고 ATAG TN 그리고 TPC 글로벌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추천이 나갈 때는 이제 매수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며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